하이엄! 저는 아침 일찍 라면을 먹습니다. 이거 후루룩 칼국수라는 건데요. 칼로리도 라면보다 많이 낮고 깔끔하고 맛있어요. 엄마 물 끓는다. 전진 다 먹었습니다. 말을 간다. 날씨가 아침에 쑬리라이 춥다. 나는 졸려. 2시에 갈려면 너는 1시에 일어나면 되겠네. 나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. 왜? 촬영? 어. 배가 볼 때 뭐 일 안 나? 안 돼. 난 자고라면 이거 먹고. 먹고 자라니요. 와 두유 많이 들어간다. 두유 그거 두 번 쓰면 한 통 쓰겠네. 아 나 이 예약한다는 게. 나도 이가 안 좋아. 이거 테팔 무슨 사은품 받은 도깨비 망망일걸? 응. 안 쓰고 있다가 사은 거 다 쓰고. 너무 좋아. 이게 변이 좀 잘 나오더라. 그래? 위에 좋은 거 같긴 해. 위가 편안하지? 오늘 왜 이렇게 먹는데 공기가 1리터 들어가는 거야. 트름이 100개 나와. 물 반 공기 반이야. 아 잘해. 박진이 형. 박진이 형 부르잖아. 아 여러분 너무 졸려요. 큰일 났어. 자야죠. 아침에. 아니 지금이 아침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아 졸려요. 했다. 아이고. 이어갔다. 이어갔다. 아니 지금 이 몸에 있는 있는 물건. 손정아. 예. У. 이어갔다. 이어갔다. 여기서 일어나. 승부하자. 이어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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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다음에는 바로바로 와 저는 일어나서 엄마 치과에 같이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 내일은 저도 검진 받으러 가요 무서워 저도 이가 좀 아픈데 이 모자는 좋은 것 같아 머리를 안 감아도 깨끗해지는 속은 싸웠겠지 커피를 사오겠어 어떡해? 빨대로 먹을래? 빨대로 먹을래 아 근데 마실 수가 없잖아 이따가 알스 아메리카노 엑스트라 사이즈 주시는데요 얼음 한 대여섯 개만 넣어주세요 물을 더 넣어주세요 네 물을 더 넣어주세요 네 저녁에 다니는데 나 아니면 안 받을게 사탕 붙어있었는데 뺏어졌어 날씨가 진짜 좋네 여러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물을 많이 넣고 얼음을 한 여덟 개만 넣으면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지 않고요 이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마취 풀려? 아파? 아니 이걸 무슨 그렇게 하면 순조만 아이고 나 아쉬워 환자다 하지말라 하지말라 아 쟤는 왜 손을 저기다 올려 아 그 너무 야하다고 이거뿐에 Doxy 레알 아 저 이거 뭐예요 School 좋아요 저 까봉을 어디다 발산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 바람이 왠지 태풍을 예고하는 바람인데 비바람 같은 바람 아 머리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